야 너 너 나 뭐야? 뭐긴 뭐야? 컴퓨터는 개가 들어가네. 야 이러면 너 왜 형 얼굴을 똥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야? 내가 왜 그런 식으로 했겠어? 다 형을 위해서지. 거기 앉아? 솔직히 말해봐. 너 이거 뭔가 있는 거지? 지금 내가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야? 뭐 진정성? 네가 언제부터 그런 거 있었냐? 아파! 언제부터긴?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지? 너 바른대로 말 안 해? 너 이거 뺑소니 이거 너지? 어? 아버지. 면허 취소된 사람이 운전대 잡으면 돼? 안 돼? 그러니까 네가 확실하다고 인마. 면허 취소 먹은 사람이 어? 운전대 잡는 놈은 내가 할 이유는 최소한 너밖에 없어요. 아 진짜 돌아보겠네 진짜. 이건 언제 어디까지나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형제거든. 아버지 지금 내 순수한 영혼에 상처를 줬어. 뭐? 순수한 영혼? 저 씨알도 안 맺힐 때 운전대는 뭐지? 저놈이 했네. 저놈이 했어. 에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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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엉뚱하게 정기가 뒤집어쓰고. 지놈은 정작 딱 잡아 떼고. 아니 증거가 없으니 뭘로 조굴 척을 해? 에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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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껌이 붙어 있네요. 에휴. 아 예. 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제가 다니면서 열심히 떼고 있습니다. 에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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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망가진 게 할아버지 잘못도 아니잖아 그래야 뭐 할아버지 직업이니까 근데 너 손에 든 게 뭐냐? 복수했어 뭘 했다고? 삼촌... 나 이제 어떡해? 다채로운 질감 JTBC